안녕하세요 내일 오전 12시에 오후 12시에 다음 앨범 선공개곡 미야모르가 나와요 본의 아니게 깜짝 발표를 하게 됐는데 어우 니콜형 네 아무튼 음 이것저것 하다보니까 시간이 너무 금방금방 가가지고 그저께 이제 다음에 나올 앨범 뮤직비디오를 하나 촬영을 했고 이제 또 다음주 돌아오는 주에 또 한국 뮤직비디오를 또 촬영을 해요 음 이번 노래는 노래들은 되게 듣기 편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앞으로 또 좋은 소식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스포리파이하고 애프뮤직에는 언제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음 음 리릭 비디오로 나올 것 같고 그럼 이만 저는 또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ommen ils